오빠정기쟁이 22.9kV-3.3kV 1200kVA 2차 강압으로 각 건물에 설치되었습니다. 3.3kV-380V 2차 변압기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3kV V12 대전반이 5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습도 때문에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 3.3kV V12 1차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정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설비로 환풍기와 소형 히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 후에는 대전반 표면에 미약한 것으로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되면 텅 꼭 새벽 5에서 6시 사이에 다소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문해드립니다. 히터나 환풍기로 패널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평상시 계속 히터나 환풍기를 켜놓는다는 것도 적절하진 못한 방법입니다. 환풍기로 바람을 뽑아내면 히터 열기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문틈새로 외부 습한 공기가 들어오므로 습기 제거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환풍기는 변압기 온도를 낮출 때 사용하며 습기 제거에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바람이 나오는 공업용 히터로 V12쪽으로 따뜻한 바람을 불어 습기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소형 에어컨으로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3에서 4평용이 있습니다. 가격은 50만원 미만이며 여관방 창문에 설치하는 것보다 2분 2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온항습기도 내부가 히터와 에어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습도는 60%만 되면 수막이 생깁니다. 습도용 컨트롤러를 구입하셔서 50% 정도 설정해 놓으세요. 상대 습도가 50% 이상이 되면 히터나 에어컨이 작동하여 습기를 제거하게 됩니다.